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민간협력재난대응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맡은 성호준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가지 사회적인 위기사항이 발생을 했고요. 그런데 그 사례 중에서 저희가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어떤 위기사항을 극복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신 예약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활용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1차에 20, 30대 백신 예약을 할 때 소위 말해서 백신 대란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만 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150만 명을 받았다. 그 다음에 서버를 확충하는 데 실패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접속 대기 시간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저희가 40, 50대의 백신 예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축 배경을 보면 기존 시스템에는 성능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백만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적인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빠른 접속자가 증가할 때 물리적인 인프라를 증설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물리적인 장부를 넣더라도 나중에 필요 없는 불용 장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당시에 백신 예약 시스템에 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백신 예약 시스템을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구축하자는 의견이 과학기술정통부, 산하, NIA, 행정안전부, 청와대를 통해서 나왔고 긴급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백신 시스템을 구축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민간 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그 다음에 많은 숫자의 기술 엔지니어들, 그 다음에 개발자 같은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배경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존 인프라에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저희가 사용한 클라우드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의 인증 페이지를 구성하고 각 인증 기관들을 여러 개를 인증을 통해서 백신 예약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실제로 접속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해 하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용자가 몰렸을 때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클라우드에 구축하자라고 협의를 통해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로 과학기술부나 NIA, 한국인터넷정보진흥원, 질병청, 사회보장정보원 등과 같은 기관들과 그 다음에 베스팅글로벌,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많은 민간 기업들, 16개의 민간 기업 그 다음에 인원수로는 약 한 200명, 그 다음에 기간으로 봐서는 한 14일, 그 다음에 서버는 저희가 약 200여대를 투입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구축했던 인프라 비용은 약 3천만 원 정도로 실제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백신 예약 시스템을 이렇게 여러 민간 협력을 통해서 단 14일 만에 구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구축 일정을 보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초 7월 26일 날 회의를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 내부적으로 NIA와 함께 TF 구성을 하였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개발 기간은 일주일, 그 다음에 테스트 기간 일주일 해서 실제로 약 한 2주 정도에 개발을 하였고 실제로 오픈한 것은 이제 8월 11일입니다. 그래서 8월 9일까지 저희가 개발을 하였고 실질적으로 8월 21일까지 약 한 2주 정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실질적으로 뭐 지연 사태나 이런 거 없이 대부분의 백신 예약하는데 문제 없었던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인 시스템 아키텍처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들이 몰렸을 때 기존에는 인증이 2개 정도 있었습니다. 기존 30대 인증을 받을 때는 그러다 보니 특정 인증 기간에 인증이 몰리게 되고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카카오, 네이버, 패스, 공동, 휴대폰 인증 같이 인증 기간을 좀 분산했습니다. 분산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이쪽에 클라우드에 사용자가 몰리더라도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인프라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증을 받은 사용자에 대한 정보만 실제로 백신 예약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예약을 하고 예약을 확정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질병청에서 처리하는 것은 실제 접속자는 만약에 100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인증을 받고 접속하는 부분은 10명으로 줄여서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지는 않지만 질병청에서 처리하는 만큼 인입돼서 백신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8월 9일부터 해서 실제로 많은 건수를 처리했고요. 대부분의 대기하는 게 10분 이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는 그냥 거의 대기 없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DevOps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클라우드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개발과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뭐 그 NIA와 이제 그 질병청과의 그 협력을 통해서 몇 가지 그 원칙을 정했고요. 뭐 부하 분산을 위해서 이제 뭐 십부제 같은 것을 활용을 했고 저희가 그때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이제 각 인증기관별 이제 신호등이라는 편을 썼고요. 인증기관이 접속 가능한 인증기관들은 이제 그린 녹색불을 통하기 때문에 그 인증기관을 찍고 들어가서 질병청 사이트 들어가서 예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하 분산과 어느 특정 기관에 몰리지 않아서 오류가 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기술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뭐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부하 분산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아키텍처들을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보안 부분도 실제로 키사 점검을 통해서도 뭐 취약점 점검이라든가 모이 해킹 같은 거를 전부 통과하고 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에 이제 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기능들을 바로바로 활용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빠르게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서버 투입했던 이력이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8월 9일부터 8월 21일까지 이제 서버 투입 대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평균적으로는 약 200대가 이제 투입이 됐었는데 첫날, 첫날 예를 들어서 서버를 저희가 개발한 동안은 약 50대 갖고 테스트를 했었고요. 실제 8월 9일 오픈날 저희가 스케일 아웃이라는 그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서 150대까지 증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50대일 때도 큰 문제는 없었지만 좀 더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바로 그 다음날 다시 50여대를 추가 투입해서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서버 대수를 증설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증설 기간 동안은 약 200여 대의 서버를 가지고 투입을 했었고요. 8월 21일 이후에는 이제 사용자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스케일 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약 50여 대로 실제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이렇게 적은 사이즈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술이 여기서 보이는 이제 스케일 아웃이나 스케일 인이라는 기술이고요.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추가 리소스를 투입하거나 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활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실제로 그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저희가 목표로 걸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TF는 바로 합시다 라고 해서 구축이 구성이 됐고 실제 개발은 약 3일에서 5일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이 테스트를 하면서 실제로 추가적으로 이제 오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보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2주 만에 실제로 운영을 했던 클라우드를 사용함으로써 2주 만에 이런 인프라 2천만 명이 붙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백신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그런 레슨 런드는 사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는 저희가 이제 그 관 그러니까 뭐 과학기술정통부라든가 NIA라든가 질병청,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같은 공공기관들이 유기적으로 뜻을 모아주셨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 같은 그 제가 속한 일반 민간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위기 대응을 해서 협력한 그런 모델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사실 그 인프라적인 제한이 있었던 거를 클라우드로 이관하면서 그 클라우드의 장점을 짧은 기간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유연하고 확장성 높은 이제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했다. 이 클라우드를 쓰므로서 짧은 기간에 뭐 사용하고 그다음에 사용한 다음에 다시 이제 축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쓸 수 있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늘 저희가 저희 나라에서 이제 자랑스러워 하는 건데 사실 인프라가 클라우드를 쓰기 위해서는 인터넷 기반이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저희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저희 그 인프라, IT 인프라나 뭐 5G라든가 초고속 인터넷 같은 그런 기반 기술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훌륭하다라고 저희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어차피 이 모든 일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같은 이제 IT 기술 엔지니어들이 그 짧은 기간에 원래 하던 일을 팽개쳐 두고 이 백신 시스템을 위해서 투입돼서 그 요걸 구축, 짧은 기간에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이런 대응 시스템도 사실은 그 IT 클라우드와 같은 IT 기술을 이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거고 저희 같은 그 많은 IT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이런 위기 상황 때 이런 IT 기술을 확보해서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 같은 그 인적 자원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민간 그 협력 그 두 번째 사례로 이거는 이제 작년 얘기고요. 작년 그 EBS 온라인 클래스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자녀들이 계신 뭐 학부모들은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한동안 이제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등교를 하지 못하고 실제 교육부에서 어쩔 수 없이 고육직책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써 이제 온라인을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교육부의 의견도 있었고 과학기술정통부나 청와대나 정부 당국들에 대해서 그 대안으로써 이제 뭐 캐리스라든가 EBS 혹은 이제 중과 같은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EBS의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짧은 기간 안에 그 증서를 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었습니다. 앞에 그 백신 예약 시스템하고 이제 비슷한 사례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도 이제 이 사업의 이제 배경은 실제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이제 학생들이 등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 뭐 수십만 명에서 백만 명 정도의 사용자가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접속을 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부하가 예상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당시에도 그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짧은 기간 안에 최대 뭐 300만 명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클래스를 저기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서버를 굉장히 많이 늘렸었는데 이게 서버뿐만 아니라 뭐 네트워크라든가 데이터베이스 뭐 기타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확장을 짜명기관에 해야 됐었고요. 당시에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과학기술부나 교육부 EBS 같은 그 실제 민관 기관들이 전부 협력을 했었고요. 그 뭐 제가 속한 이제 뭐 저희 회사나 그 당시에 어플리케이션을 유지 보수했던 업체들 그 다음에 뭐 어떤 특정 SI 업체에서 이제 최적화나 DB 튜닝을 위한 그런 업체들까지 약 6개 기업이 협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100명 이상의 개발자와 뭐 엔지니어들이 투입됐었고요. 약 2주간의 준비기간과 그 인프라 확장기간을 가지고 실제 온라인 클래스를 오픈해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리프트웨어 서버는 약 900대 이상이 되고요. 평소 대비 약 69배의 서버가 등록됐고 평소 대비 이제 사용자도 약 540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실제 EBS 온라인 클래스를 증설하는 그 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3월 9일에 클라우드를 확보, 증설하고 그 대응 인력, 그러니까 TF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방안들이 모색이 되었고요. 실제로 인프라 증설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3월 13일부터 됐고 실제로 약 2주간의 기간을 투입했고 실제로 이제 테스트가 이제 3월 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4월 9일에 온라인 계약을 했었고 최대, 당시에 오픈할 때는 이제 반신반의해서 약 26만 명, 평균보다는 그래도 한 100배 이상의 많은 사용자가 붙었던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시스템이 안정되다 보니 실제로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해서 수업하는 학교라든가 선생님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4월 이제 중순에는 이제 막 동시에 막 한 70만 명 정도가 접속해서 온라인 클래스 실제로 이제 수업을 계속하는 그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지속적으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작년에 쭉 지속되었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도 뭐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사점, 레슨 런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3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위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300만 명에 대한 저희가 이제 학습권을 이제 보장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 그 기존의 인프라로서는 이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300만 명을 동시에 붙는다라는 가정이라고 하면 뭐 클라우드가 아닌 이상은 그냥 기존의 IDC에서는 뭐 절대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이제 사용량이나 그 종량제 기반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뭐 물론 이제 기간이 이게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해서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정식 등교가 되면서 실제로는 이제 서버 대수나 인프라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줄였죠. 그래서 줄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를 예전에 그 방식으로 인프라를 투입하는 거 대비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간 동안만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인프라를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거를 리소스를 반납하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클라우드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실시간 컴퓨팅 리소스 추가인데요. 그 실제로 이제 사용자가 뭐 동시에 뭐 100만 명이 50만 명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실시간적으로 자동으로 그 서버 대수가 이렇게 늘어내게 됩니다. 그런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자가 늘어나더라도 이제 리소스적으로는 부족할 수 없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 질병, 그니까 질병청 백신 예약 시스템처럼 EBS 온라인 클래스도 마찬가지고요. EBS 온라인 클래스가 원래 먼저 있었던 이벤트였고 그 이후에 이제 백신 예약이 그 후에 이제 발견된 이벤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이게 축적된 그런 이제 저희가 이제 사전 대응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BS에서 얻은 사례의 그 결과로써 이 백신 예약 시스템 구축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이 사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라인 교육은 언제든지 다시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클라우드 혹은 이런 새로운 기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대면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줌이라든가 그런 기술들을 클라우드에 미리 탑재를 해놓고 이런 위기 대응 상황 시에는 그 플랫폼을 그냥 활용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같은 특히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런 교육에서 이런 디지털 교육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클라우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단어입니다. 그래서 EBS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저희의 장점은 여기 보시면 속도, 민첩성, 확장성입니다.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어떤 재난이나 위기사항이 다가올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를 활용을 해서 공공기관이나 학교라든가 교육기관이라든가 민간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위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진정한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진정한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